이들은 일단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해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무려 1조 1,900억 원 이상의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만 명과 1조 2천억 원은 현재까지 일단 확인된 거고요.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지난 4일 오후 연동에 있는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뉴스들을 가짜뉴스라고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나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총 235번에 걸쳐서 제주시 한 식당 여자 화장실 또 재학 중이던 고교 여자 화장실 등에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운 유출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요. 있었던 거로 결국 확인됐습니다. 10번에 걸쳐 해당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창준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주간 뉴스브리핑 시간 오늘도 이창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재주일보 이창준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에 처음 출연하시면서 다뤘던 소식. C그룹이라는 곳에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이었는데 이거 후속 취재를 오늘 좀 준비를 해오셨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짧은 기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하나씩 짚어보자. 우선 C그룹 논란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야기 진행해 볼까요? 네. C그룹은 농수축 중심의 사업을 펼치며 전국 회원 23만 명, 제주 회원 1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C그룹 핵심 자회사인 H영농조합이 대규모 다단계 사기를 벌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출자금을 2.6배의 디지털 자산으로 돌려준다는 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는데 알고 보니 수익 구조가 없을 뿐더러 재정 상황도 자본 잠식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 투자자에게 줄 돈을 후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메꾸는 돌려막기 논란, 즉 폰지 사기 논란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제주에서는 C그룹이 타운하우스 건설 그리고 신사업 설립 등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관련된 문제점들도 지난주에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려처럼 제주 회원들이 배당금, 가맹전비 이런 거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상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 C그룹이 내부 분열까지 되면서 제주까지 그 영향이 미쳐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일고 있는 논란은 C그룹 제주 관리자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일명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고문. 그런데 지난번에 제주 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으로 전부 퇴사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그런 관리자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C그룹이 분열된 게 크게 본사, 지역관리자, 그다음에 회원비상대책위 이렇게 총 체계로 나눠졌는데요. 제주의 경우에는 관리자들이 회원비대위에 합류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성된 게 제주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이 제주 비대위가 지난 4일 오후 연동에 있는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녹취록을 입수했는데요. 단순히 희망고문 수준을 넘어서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제주 비상대책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셨던 관리자급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일단 먼저 중간관리자급인 플랫폼장이, 전직 플랫폼장이 현직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A씨가 있는데요. A씨는 이제 심란해하는 회원들을 다독이고 현재 보도되고 있는 뉴스들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A씨는 회원들에게 희망고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나?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운을 뗀 뒤 유튜버들 이거 눌러줘서 좋아요 눌러줘서 350만 원 벌어간다더라. 신문기자도 완전 신났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 문장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많아서 상식선에서. 일단 아까 뭐죠? 가짜뉴스라고 한 거는 이창준 기자의 뉴스 같은 것이 다 가짜뉴스라는 얘기죠. 그렇겠죠. 가짜뉴스면 이건 이창준 기자가 책임짐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고문일 수도 있는데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상담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인데 신문기자도 완전 신났다? 이것도 이창준 기자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해명이 있고 의혹들 중에 아닌 걸로 밝혀진 게 있으면 희망 갖기가 좀 좋을 것 같겠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희망을 가져야 된다. 언론 보도는 가짜다라고 하니까. 당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종종 항의성 장문의 메일을 이메일을 받곤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설령 제가 잘못 전달한 게 있을까 싶어서 되게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기사 내용이나 팩트에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전부 다 인신공격뿐이더라고요. 일단 조직을 제대로 갖춰놔야겠다는 아마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얘기 나온 거는 회장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에 지난주에 얘기하실 때 아마 관리자급일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그 회장인 b씨를 꺼내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 b씨 b 회장을 만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오겠다라고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8일쯤 이제 그 회장을 만나가지고 실제로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오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a씨는 회원들에게 회장이 재산을 팔아서라도 너희들을 해결하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만 주면 우리는 기다리겠다라고 말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 끝에는 모두 다 화이팅 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좀 크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보면 어떤 회장을 언급함으로써 불안해하는 회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회원들을 결집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제를 팔아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아오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서울의 봄에 나왔던 대사 같기도 한데. 네. 하나의 어떤 그게 연상되기도 합니다. 조배죽도 좀 연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제 비대위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회원들에게 가맹점 일부를 지급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금액도 곧 지급할 계획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나 막연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보여주면서 이걸 주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일단 줄 테니까 믿어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주경찰청에 피해 진술이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관리자들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제주경찰청으로 피해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제 시그룹 제주 투자자 수십 명의 피해 진술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며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문제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저도 관련돼서 찾아봤더니 언론 보도가 꽤 여러 건이 잇따르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c그룹 회장 구속되어 있는 c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 4명을 검찰이 방문 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소식까지는 나온 걸로 제가 아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11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을 했는데요. 이들은 일단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무려 1조 1,900억 원 이상의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만 명과 1조 2천억 원은 현재까지 일단 확인된 거고요.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기 및 유사수신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이제 또 h영농조합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금전 거래만 이뤄진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검찰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방문판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를 한 건데요. 다만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주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모두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자 말대로라면 지금 나온 게 이 정도고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본 내용들인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권고사직 얘기했었잖아요. c그룹의 h영농조합 이건 제주에서 지금 운영되던 거니까 관리자들에게 당초에 권고사직을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또 일부 철회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들 전화 통화가 닿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h영농조합발 인사명령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보를 했는데요. 여기에 핵심 내용이 기존의 본부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회장의 명에 따라 권고사직된 본부장들을 즉시 원대 복귀 발령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제주 본부장도 다시 업무 복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또 본부장 외 관리자급인 단장 매니저 플랫폼장 등의 거치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고 혼란을 겪는 것은 또 제주지역 투자자들 회원들인 것이죠. 회장의 희망의 메시지는 아직 못 받아왔고 다시 그냥 업무를 추진하라는 명은 받았다. 원대 복귀 발령, 군대식 용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게 이 정도고 선의 피해자들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앞으로 후속보도 어떻게 나오는지 또 수사 결과들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추가 취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떤 내용이죠? 지난해 말부터 제주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던 모 고등학교 학생의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이 굉장히 규모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사건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제주모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한 교사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사는 화장실 칸 바닥에 갑티슈가 놓여져 있는 것을 좀 이상하게 여겨서 내부를 확인해봤더니 그 안에 카메라 렌즈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는 사진 촬영 모드로 켜져 있는 상태였고요. 며칠 후 언론 보도로 사건이 커지자 이 학교 재학생이었던 A군이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자수를 했습니다. 발견하신 분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고 사실 그 안에 학생들, 선생님도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은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학교 측의 조치와 대응이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논란이 커졌죠? 맞습니다. 이제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정교조제부지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각각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들은 교감은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들에게 학폭위에 필요한 가해 학생 확인서,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등을 받으러 가정 방문을 가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흘난했습니다. 또 학교는 지금까지 교권보호위원회도 성고충위원회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실제 여교사가 여교사죠? 네. 가정 방문을 갔던 거죠? 네. 갔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죠. 상식적으로. 여교사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서 가정 방문을 내서 확인서를 받아오라. 굉장히 나중에 고통에 시달렸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해당 교사가 병가를 신청도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교감이 반려를 했고 지금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3개월 진단을 받아서 다시 또 병가를 신청을 했는데 교감은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학교 측의 대응인데 여기는 교육청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었던데요. 맞습니다. 학교 측 이제 교육청 경찰 모두에 대응이 되게 미흡해서 논란이 커진 사건인데요. 일단 노조는 경찰이 사건 발생 2주가 지날 때까지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겼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 초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오해가 있다라고 해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당 학교 불법 촬영 피해대체위원회가 지난해 12월 8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대책위는 경찰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 건의 캡쳐본이 유출됐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가 굉장히 부실하고 믿을 수 없는 대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캡쳐본이 유출됐다. 그동안은 유출된 게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한 건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믿을 수가 없다. 아니 이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 건의 캡쳐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게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당사자들께서는 이게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죠. 경찰이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서 도내 모든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아까 그 여교사 2차 피해 관련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라고 사과는 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좀 종결이 되나 싶었더니 그것도 아니었고 그 사고를 저지른 A군이 다른 데서 또 불법 촬영을 한 게 드러났잖아요. 맞습니다. 논란이 계속 커졌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군 범행에 따른 교내 피해자는 약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A군은 이 비슷한 시기에 도내 한 식당과 길거리에서도 불법 촬영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만 약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거 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한 학생이 저지른 일치고는 굉장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10일에 이 A군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의 명령 등도 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중형을 구형을 했네요. 그렇죠. 내용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은데 공소사실을 보니까 A군이 불법 촬영한 획수가 235번이요? 맞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235번에 걸쳐서 제주시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 또 재학 중이던 고교 여자화장실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해서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 횟수만 당초 200여 번이라고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횟수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촬영은 했는데 그냥 다 수거가 됐느냐 아니면 이게 유출이 됐느냐 이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처음에 있다 없다 말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은 유출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요? 있었던 거로 결국 확인됐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닷새간 10번에 걸쳐 해당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입니까? 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 돼버렸는데 일단 법원에서 법정에서 A군 또 변호인 측이 혐의를 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A군은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요. A군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자수한 점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서 형을 참작해달라 이렇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참 깝깝한 부분인데 몇몇 피해자들은 2차 피해까지 겪었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피해자이자 여자 화장실에서 최초로 휴대전화를 발견한 교사 B씨를 포함해서 여교사 몇 명은 학교 교감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 방문 지시를 받고 2차 피해를 겪은 바 있죠. 그 이후에도 불안, 외상우스 스트레스 장애로 여러 차례 병가를 신청했고 이마저도 반려가 되는 등 여러 가지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이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었는데 경찰이 다른 혐의니까 불법 처리물 소지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보안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선고 공판이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면서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안타깝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판 관련 내용인데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오영훈 지사가 이제 1차 선고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날 이 재판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 지사를 비롯해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로 연기한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네. 재판을 미루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번에 검찰 측이나 오지사 측은 아니고 법원 측에서 재판을 미룬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8일 오지사 변호인 측이 125페이지에 상당이 되는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는데요. 이후 27일 검찰도 140페이지 상당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할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하긴 합니다. 네. 처음부터 굉장히 증인도 많이 신청하고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제출을 하면서 원래는 사실 선거법은 선거법 관련 재판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도 사실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1월 22일이라고 하니까요. 이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올 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일단 구형은 1년 6개월이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인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지사직이 박탈되잖아요. 네. 당첨이 무료됩니다. 이 부분이 기준이 될 텐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뉴제주일보의 이창준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